모시겠습니다. 오늘은 고백한다. 금방 서문 주십시오. 몇 년 전에 왕주만결에서 좀 전에 했던 태호가 그 사람이 대상 받고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저는 이 업종에 정산을 안 하니까 지금은 고려대학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많은 서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의 외로움이 다들 귀찮았지 나는 그 사연 알고 싶을까?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? 오늘이 밤에 간다고 가시를 털어놓고 사랑을 안 하고 내 마음 희정은 강은 눈동차에 말 못할 그리울이 나를 귀찮았지 나를 귀찮았지 끌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랑을 뺏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잠시 안 했어도 그래도 활동을 잠시 안 했어도 왜요?